남자 그룹상 후보도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요. 남자 그룹상은 송지효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2014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남자 그룹상 수상자는? 엑소! 남자 그룹상 영광의 주인공은 엑소입니다. 엑소는 올 한 해 중독으로 멍 안 죽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기존 앨범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중독시킨 글로벌 아이돌로 인정받고 있는 엑소의 2014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남자 그룹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시안 뮤직 어워즈 남자 그룹상 기ắc 앞에ill 마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이죠 2014년 11월 22일 11시 43분 34초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정말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덕인 것 같습니다 이수환 선생님 그리고 SM 식구들 그리고 매니저 형님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 편의 엑소엘 여러분 항상 저를 생각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엑소엘 여러분들 엑소엘에게 이 상을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엑소엘 사랑하자 엑소엘 엑소엘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의 강력한 후보 두 수상자였습니다 과연 이 두 팀 중 2014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의 주인공이 있을지 잠시 후 밝혀줍니다